식품위생법상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았을 때 식약처장이 임시로 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 뭐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. 2번 식약처장 3번 식품위생심의위원회 4번 보건복지법원장관 주어죠. 주어만 잘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 뭐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질 때까지 그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죠. 주어는 식약처장이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2번 교재 10페이지에 있습니다. 10페이지에 있는 거죠. 그래서 또 주어만 그러니까 이게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았을 때 누가 정하는가 이렇게 하면 식약처장이 이렇게 뭐야 단답형으로 한번 쉽게 볼 수 있는데 지문형으로 길게 한번 꼬아 봤지만 뭐 포인트만 잘 잡으면 별거 없죠.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